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살펴봅니다. 오늘의 작업 순서를 미리 확인한 다음 단계별로 세부작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구워진 스콘을 냉각하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냉각판에다가 옮겨서 냉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이 덜 된 상태에서 포장을 할 경우는 습기가 끼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냉각을 해 주신 다음에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실온 냉각을 시킨 스콘을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PP 필름지에다가 원형 스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담고요. 앞뒤를 구분을 하신 다음에 잘 담고 나서 뒤에 있는 접착식 스티커를 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접착식을 띄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제품이 나오도록 합니다. 포장을 하시다 보면은 좀 끈적끈적한 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닦아가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포장을 하기 위한 부분은 어떤 목적이란 부분은 여기 위생적으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 판매와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삼각형 스콘은 이렇게 두 개씩 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스콘 하나씩 담았고요.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담으셔가지고 판매가격도 좀 높이는 반면 스콘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보다는 두 개를 좋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씩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콘이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신 다음에 스틱 같은 거 가운데에 하나씩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로고 같은 거 하나씩 붙여주시면은 각 매장만의 특성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산 일자와 포장 일자만 잘 체크해 주시면요. 이대로 실온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스콘을 냉동고에서 마이너스 20도시된 상태에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습기가 끼기 때문에 종이를 한번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문을 닫고 이 상태로 대략 두 달 정도 저장을 하면서 유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브레드 박스라는 박스를 활용해 가지고 유통을 시킬 건데요. 이게 실온 유통이냐 아니면 냉장이나 냉동 유통이냐에 따라서 포장법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실온 유통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담으셔도 되고요. 냉장이나 냉동 유통일 경우는 이 자체적으로 포장만 그대로 들어가면 습기가 끼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바닥에다가 종이를 하나 깔아줍니다. 바닥에다 종이를 하나 깔아주신 다음에요. 제품을 저 사이사이에다가 좀 잘 넣어 주시고요. 그대로 제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그대로 뚜껑을 닫지 마시고요. 그대로 또 종이 한 장을 깔아 주십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은 냉동이나 냉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낮은 온도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습기가 껴버리면은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이 살짝 미생물 번식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깔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브레드 박스에 뚜껑을 덮어 주시는데 여기서 생산일자와 포장일자 유통일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요. 아무래도 유통한 데 있어가지고 이게 날짜별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경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지만은 이렇게 종이를 깔아 주셔야지만 이 습기가 거의 안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뚜껑을 잘 덮으신 다음에 유통을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